정부의 석탄공사 폐업 계획이 연차적 감산과 정원 감축으로 전환되면서 노조의 총파업 사태도 철회됐습니다. 하지만 시기만 조금 늦춰졌을 뿐 폐광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G1 뉴스에서는 2차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내몰린 도내 폐광지의 현실과 과제를 긴급 점검하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여전히 침체에 빠져있는 폐광지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봅니다. 김기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석탄공사 노동조합은 총파업과 막장 단식 투쟁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정부의 연차별 감산과 단계적 정원 감축, 석탄 연탄 가격 현실화 계획이 포함된 단계적 구조조정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어차피 국내 3개 가행탄광의 석탄 매장량이 5년 안에 고갈돼 폐광이 불가피한 만큼 직원들의 전직과 위로금 지급이라는 실익을 선택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사실상 2차 폐광 수순이 시작돼 또다시 폐광 이유를 준비해야 할 상황입니다. 문제는 폐광지역에는 지난 1989년 시행된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의 후유증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폐광지 인구는 41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면서 도시는 점점 공동화되고 정주 여건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폐특법 제정을 통해 강원랜드가 설립됐지만 수익의 절반 이상이 중앙정부로 흡수돼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낮은 상황입니다. 경제와 고용에 효과가 되는 이런 부분을 같이 만들어 가야 되는데 거꾸로 수익이 나는 구조는 점점 더 정부에서 거의 빼가듯이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광산 때문에 만들어졌던 태백시와 삼척시 도계읍의 경우 사정이 심각합니다. 폐광이 시작되면 종업원들이 떠나면서 주변 상권까지 붕괴돼 도시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태백의 경우 광업의 부가가치는 754억 원으로 제조업 315억 원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민이다를 외치며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폐광지 주민들은 무엇보다 정부의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바라고 있습니다. 지원 뉴스 김기태입니다.